실용예술의 중심 서울종합예술학교 그 중에서도 넘치는 끼를 자랑하는 무용예술학부 학생들이 올림픽공원에 나타났습니다. 그 뜨거웠던 현장 속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청량한 가을 날씨 올림픽공원에 나와있는 금동진 리포터입니다. 오늘 이곳에서는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무용예술학부 학생들의 아주 멋진 공연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지금 바로 그곳으로 가보시겠습니다. 나들이개구로 북적거리는 주말의 올림픽공원 만나는 무대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은 주인공들은 바로 서울종합예술학교의 무용예술학부 학생들이었는데요. 서울종합예술학부 학생들의 무용예술학부 학생들R Philippe 창 botheray 뺏어 어디를 барх wann họ generals ige alcoholic janek 오른 parody 추 κι 예를 뵛 it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 무대 만족도는 점수를 매겨보자면 몇 점 정도 줄 수 있을까요? 10점 만점에 10점 주겠습니다. 네 무려 10점입니다. 10점. 자 그럼 마지막으로 무대를 준비하면서 혹시 힘들었던 점이라든지 아니면 에피소드가 있는지 있는 걸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힘들었던 점은 없었던 것 같아요. 되게 즐겁게 연습을 열심히 했고요. 오늘 무대 정말 잘 봤는데 무대를 끝마친 소감 한 말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 여기 야외에서 공연해서 되게 좋았고요. 관객분들이 너무 환호도 잘해주시고 해서 재밌는 공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열정적인 학생들과 교수님 그리고 관객들이 모두 모여 멋진 공연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더위가 한풀 꺾이고 부쩍 선선해진 요즘 집 밖으로 나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학생들의 멋진 공연을 감상해 보는 건 어떠세요? 눈과 귀를 만족시키는 것은 물론 학생들의 활기를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올림픽공원에서 금동진이었습니다.